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죠. 드론 비행 그리고 촬영의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서 새로운 홈페이지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기존의 드론 비행과 촬영을 신청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드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사이트는 아니고 모든 항공기의 비행에 대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바로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사이트고요. 주소는 드론.원스탑.고.kr입니다. 이 배너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진 느낌이 있죠. 서울지방항공청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 같고요. 기존의 사이트랑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비행과 촬영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페이지를 보면 민원 시스템 안내, 신청 작성, 유형별 처리 안내 탭이 있고요. 민원 신청, 장치 신고, 사업 등록, 비행 신청, 특별 비행 신청, 촬영 신청, 그리고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민원 시스템 안내에서 유형별 처리 안내 가시면 여기에 비행 승인과 촬영 신청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짚어드릴 건데 비행 승인 대상은 이렇습니다. 사업에 이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유, 즉 사업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최대 이륙중량 25km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중량 12km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론들은 2, 1, 3, 4는 해당이 되지 않죠. 2번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150m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비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150m 밑으로 날릴 경우에는 비행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기 보시면은 비행 금지구역, P73, P65와 같은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 관제권, 군관제권, 기타지역 이런 지역들을 구별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촬영허가, 촬영허가, 촬영 승인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촬영이 아니라 비행허가가 아닐까 좀 고민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금지구역, 제한구역, 관제권, 군관제권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지역에서는 비행 승인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행하려는 곳이 비행 금지구역이다. 그러면 150m 밑으로 날리시더라도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제권은 9.3m, 이거 킬로미터죠. 9.3km고,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오탈자들도 있고, 탭들이 좀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행 승인 절차인데 촬영 이런 내용이 드러내고 보면은 네, 그래도 정리하면은 150m 미만으로 비행을 하더라도 금지구역이나 관제권 이런 곳에서는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기타지역, 이런 군공역이나 금지구역 이런 게 아닌 깨끗한 지역들에서는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할 때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제가 짚어드리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비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론 날리는 분들은 처음에 한 번만 이런 법적인 내용을 파악해두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신청은요. 여기는 4번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를 보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 신청 우리나라 전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항공사진 촬영, 항공영상 촬영은 어느 구역에서 찍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촬영 신청을 하셔야 돼요. 다항해 항공촬영 금지구역을 지도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촬영 금지구역이 뭐냐면요. 국가보안시설이랑 비행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지도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요한 시설이 여기 있다는 걸 지도에 표시하면 아무래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관할 군부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시설은 주요 시설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드론 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 전 4일 전 기억해 주세요. 원스탑 민원처리 서비스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4일 전이라고 해서 그럼 나 화요일에 찍을 건데 4일 전, 금요일, 토요일, 월화 금요일에 올렸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겠죠. 주말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무일로 생각하셔서 넉넉하게 일주일 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내용들은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비행과 항공 사진 촬영으로 알려드릴 거고 여기 특별 비행 승인이 새로 생겼어요. 특별 비행 승인은 밤에 야간 비행, 일몰 후 비행 이런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겠다. 나는 밤에 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신청해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첨부 서류 다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 누르시고요. 여기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넣으시고 여기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넣으시고요. 비행 시작하려는 기간과 끝나려는 기간 넣으시면 되고 비행 목적, 각자 원하는 목적을 넣으시면 되겠죠. 비행 방식, 사실 비행 방식은 그냥 호버링 아니면 선해비행 이런 식으로 썼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행 구역이에요. 비행 구역의 주소, 좌표, 반경, 고도를 써야 되는데 비행 구역 설정 탭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이 비행 구역 목록이 뜹니다. 기존에 있던 사이트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소지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공터 이런 데서 날리고 싶은데 거의 주소지가 안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불편했는데 새로 바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나는 호수공원에서 날리겠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클릭하면 주소지가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원래는 이 주소지를 각자 네이버 지도 이런 데서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경 100m에서 300m 이런 식으로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반경이 넓으면 안 되겠죠. 고도도 입력을 하면은 피트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도 기존 사이트에서는 변환이 안 돼가지고 저 네이버에서 맨날 고도 피트 변환을 미터 피트 변환을 했었는데 자동으로 다 뜹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죠. 나는 그럼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게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누르시면 쭉쭉쭉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도 날릴 거다. 넣으시고 추가 뭐 추가 나는 또 여기서 날릴 거다. 누르시고 넣으시고 추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찍는 장소가 이제 실제 이륙 지점 비행 지점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찍으시고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 지도에서는 지금 공역을 다 보여줘요. 여기 빨간색은 금지구역이고 여기는 관제권 이런 식으로 지금 관제권 맞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는 담당하는 공항이 청주공항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누르면 여기는 공주시죠. 이렇게 되면은 담당기관이 두 군데로 배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리해서 신청을 그러니까 두 건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하실 때는 같은 지역만 묶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반려당하고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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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쭉쭉쭉 해서 세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비행장치 종류는 멀티콥터 형식 드론 모델 매빅 프로 쓰시면 되고요. 비영리 영리 체크하시고 비연구용 체크하시고 제작자 저는 DJI 썼고요. 한번 써볼까요? 드론 매빅 프로 2 DJI 규격은 재원표를 보시면 되는데 각자 사용하시는 모델의 사이트 가시면 예를 들어 저는 DJI.com의 매빅 2를 가서 사양을 눌러보면요. 규격이 뜹니다. 이거는 나중에 재원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드론의 재원표를 미리 캡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규격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길이 그리고 그람수 무게 이렇게 길이와 무게 두 개 넣으시면 됩니다. 3, 2, 2, 2, 4, 4 지금 기억이 안 나네 84mm 그리고 907g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자체 중량은 2kg 미만 소유자는 자기 이름 전화번호 넣으면 되겠죠. 보험 가입 유무 쓰시고요. 상세 설명 이렇게 쓰시고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 눌러주셔야 들어갑니다. 다음에 조종자도 쭉쭉쭉쭉 넣으시고 추가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고요. 첨부 파일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과 재원 성능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의 드론이기 때문에 비영리 저는 영리가 아니잖아요. 이 드론의 재원 및 성능표 그리고 사진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찍은 사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측면 사진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드론의 측면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고요. 재원 및 성능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DJI 드론의 경우는 DJI 사이트 가셔서 여기 재원 성능표 여기 있잖아요. 무게, 크기, 길이, 속도 이런 게 다 성능이잖아요. 이거 캡처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들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영리 목적이거나 12kg 초과 이러면 넣으셔야겠죠. 밑에 표 보시고 자신한테 해당하는 내용 쭉쭉 넣으시고요. 접수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랑 담당자가 뜨죠. 그래서 이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통지를 해줍니다. 항공청에서 비행구역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받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깨끗한 구역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죠. 이런 비행금지 제한군 작전 공역이 아닌 곳은 150m 이하에서는 비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여기 이런 데서 내가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빼라고 또 전화가 옵니다. 보시고 비행하려는 지역이 이렇게 금지나 제한, 관제권 이런 게 아니면은 신청을 안 하셔도 돼요. 150m 이하일 때는 만약에 150m 보다 높게 날리겠다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만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세종시는 좀 특별하게 정부 세종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 반경 3km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비행 허가가 안 나요. 만약에 난 죽어도 여기서 날려야겠다 하시면은 청사 방호과에 공문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방호과에서 공문을 보고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공문을 첨부해서 여기다가 비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문 받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죠. 개인의 경우에는 승인을 거의 안 내주겠죠. 세종시 정부 청사 반경 3km는 비행 승인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접수하시고 아까 항공촬영도 신청해야 되잖아요. 항공촬영 허가 신청을 가셔서 신청인 보시고 구분 개인인지 업체인지 관공서인지 넣으시고요. 촬영 역시 똑같습니다. 촬영계획은 30일 초과가 안 됩니다. 한 달짜리 촬영기간 적으시고요. 촬영구역을 이제 마찬가지로 설정해 줍니다. 촬영구역은 내가 드론을 날려서 촬영하려는 그 지역을 넣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여기서 촬영하겠다. 그럼 지금 주소가 찍히죠. 반경 한 300m 내에서 촬영할 거고 고도는 150m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목표물입니다. 내가 촬영하려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그 촬영 용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적으시고 순환고도 순환고도는 아까 피트 492비트 고도에서 항속 뭐 항속은 5mps, 10mps 이런 식으로 mps로 저희는 드론에서는 표시가 되는데 이거 km로 변경하셔서 kmph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600 곱하신 다음에 공 3개 띄어서 수학시간에 다 배웠죠. 20kmps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넣으시고 비행장치 아까랑 똑같아요. 뭐 형식 모델, 규격, 소유자, 촬영 구분, 용도 이런 거 넣으시고 네 똑같고요. 추가하시고 조종자 다 적으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공 촬영, 비행 승인 받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거는 법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접수를 누르시면 항공 촬영은 이제 국방부에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군부대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 촬영 구역을 보고 연락이 옵니다. 뭐 이런 데는 찍어도 되고 이런 데는 찍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 연락 받으신 대로 처리해서 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신청인에게 통지가 오는데 그냥 허가 떴다고 바로 날리고 찍지 마시고요. 허가된 문서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글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글 잘 읽어보시고 군부대랑 같이 협의해라 뭐 이런 거 내용 있으면은 그 내용을 따르셔서 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오픈되는 드론 원스탑 포털 서비스의 사이트 소개랑 비행 승인 신청과 사진 촬영 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꼭 숙지해 두셨다가 신청 잘 하시고 비행하시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신청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이런 그냥 드론 비행과 촬영 허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잘 해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